안녕하세요 미국주시론 대학의 미주은입니다. 1월 6일 목요일에 2부 방송을 시작합니다. 오늘 2부를 위해서도 많은 기사들이 준비되어 있습니다. 여러분들께 기사 하나하나를 소개 드리기 전에 공지 말씀 하나를 드리고 싶은데요. 한 12시간 전에 제가 커뮤니티 포스팅을 통해서 미주은이 진행하고 있는 다행 프로젝트가 있잖아요. 다행 프로젝트의 여섯 번째 투자 종목을 함께 선정해 주십사 하고 부탁 말씀을 드렸습니다. 이미 한 8400분 정도께서 투표를 진행해 주셨는데요. 중간 결과를 잠깐 말씀드리면 이번에 선정하는 여섯 번째 투자 종목은 반도체 섹터에서 찾아보고자 합니다. 굉장히 좀 쟁쟁한 종목들이 많이 들어가 있잖아요. 그래서 표가 많이 갈리고 있습니다. 중간 결과이긴 하지만 현재 1위를 차지하고 있는 종목은 ASML이고요. 무려 32%의 득표를 하고 있습니다. 2위는 AMD고요. 28%. 3위는 TSMC가 20%. 4위가 퀄컴입니다. 12%를 마크하고 있고요. 마지막 5위는 마이크론 테크놀로지 8% 정도의 투표율을 보이고 있습니다. 물론 여기에 이제 엔비디아 같은 종목이 들어가면 판도가 좀 달라지겠죠. 하지만 엔비디아 같은 경우는 지금 다른 인공지능 부분에서 선정이 됐기 때문에 이번 투표의 후보로는 올라가지 않았다. 이렇게 말씀을 드리고 싶고요. 아직 시간이 좀 남아 있습니다. 아직까지 참여하지 않으신 분들께서 많은 참여를 좀 해주셨으면 좋겠고요. 여러분들의 소중한 한 표 꼭 부탁드립니다. 자 그러면 굉장히 좀 흥미진진하게 진행되고 있는 반도체 부분의 여섯 번째 투자 종목 최종 결과가 좀 기대가 되는데요. 최종 결과를 기다리면서 2021년 1월 6일에 2부 방송 바로 시작합니다. 자 오늘 2부 방송 첫 번째로 준비된 기사는요. 애널의 목소리입니다. 오늘은 과연 어떠한 종목들이 어떠한 평가를 받고 있는지 기대감을 가지고 한번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첫 번째로 등장하는 투자 기관은요. UBS입니다. 유나이티드 뱅크 오브 스위칠랜드, 스위스 은행이라고 보시면 되고요. 이번에 두 가지 정도의 의견을 제시하고 있는데 첫 번째 종목은 어도비입니다. 어도비가 원래 매수 의견을 받고 있었는데요. 이번에 중립으로 한 단계 하향 조정됐다고 이해하시면 좋을 것 같고요. 자 두 번째는 세일즈포스입니다. 원래 매수였는데 중립으로 역시 하향 조정됐습니다. 이렇게 대표적인 그 사스 기업들 두 개를 이번에 조금 평가를 절하했다고 보시면 될 것 같고요. 자 다음으로 넘어가서 제프리즈가 나옵니다. 이번에 새로 시작한 주식이 두 개가 있는데요. 하나는 램 리서치, 두 번째는 어플라이드 머티리얼즈입니다. 둘 다 모두 매수 의견을 주면서 커버를 시작했다. 좋은 소식이고요. 자 다음은 키뱅크입니다. 새롭게 시작한 종목이 플러그 파워인데요. 플러그 파워에 굉장히 좋은 의견을 줍니다. 아웃폭폼 매수 의견을 주고 있는데 그 이유를 잠깐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우리는 지금 평가를 한다. 두 가지의 주식이 나옵니다. BE가 나오고 PLUG가 나오는데 여기 PLUG가 플러그 파워고요. BE는 블룸 에너지를 얘기하거든요. 두 개 모두 이번에 매수 의견을 주는 것 같습니다. 이유가 여기 기술이 돼 있는데 일단 첫 번째로 매출의 규모가 굉장히 사이즈가 크다라는 것을 첫 번째 이유로 주고 있고 두 번째로 굉장히 강력한 기업들과의 관계, 고객과의 관계가 굉장히 스트롱하다. 이렇게 장점을 제시하고 있습니다. 마지막으로요. 굉장히 포텐셜이 크다라고 나와 있는데 향후 몇 년 동안 매출이 성장할 가능성이 굉장히 높기 때문에 이 주식에 대해서 매수 의견을 제시한다라고 의견을 피력하고 있습니다. 다음으로 등장하는 투자 기관은 아틀란틱 에키티지고요. 이번에 로크의 주식을 새롭게 커버하기 시작했는데 안타깝게도 가장 먼저 제시하는 레이팅이 언더웨이시 나옵니다. 매도 의견인 거죠. 매도 의견을 제시하는 이유가 굉장히 뚜렷하게 나와 있는데요. 로크 같은 경우는 미국 중심으로 시장이 확대되고 있었는데 최근 들어서 하나의 투자 논리가 뭐였냐면 전 세계적으로 뻗어나갈 가능성이 있다. 이 확장성에 대해서 많은 기대감을 가지고 있었습니다. 그런데 생각보다 인터내셔널 시장에 대한 진척이 굉장히 느리다는 거죠. 따라서 기대감이 조금 떨어졌다고 이해할 수가 있고 최근 들어서 미국 쪽에서 시장 점유율이 떨어지고 있는데 여기를 보완할 만큼 국제 시장에서 좋은 모습을 보이지 못하는 것이 이번에 매도 의견을 받은 주요 이유다라고 설명을 해주고 있습니다. 다음은 JP모간이고요. 펠로톤이라는 주식 굉장히 많이 떨어졌잖아요. 그런데 오버 웨이스로 이번에 리터레이시니까 다시 한번 반복적으로 얘기를 해주는 겁니다. 따라서 JP모간 같은 경우는 펠로톤에 대해서 좋은 의견을 계속해서 갖고 있다고 이해가 가능하고요. 밑으로 내려오시면 로젠블랏이 나옵니다. 소파이 그리고 로빈후드 두 개의 종목을요. 2022년 들어서 투자할 수 있는 가장 좋은 종목 중에 하나라고 지금 치켜세워주고 있습니다. 그 이유를 잠깐 살펴보면 일단 소파이 같은 경우는요. 업사이드 오프추니티 주가가 우상향할 수 있는 그런 기회가 지금 남아있는데 어떠한 이유 때문에 주가가 우상향할 수 있냐면요. 일단 첫 번째로 뱅크 차터를 기다리고 있다. 뱅크 차터는요. 은행 라이센스라고 보시면 됩니다. 은행 라이센스를 취득하게 되면 주가가 우상향할 수 있는 첫 번째 요인이 될 수 있고 두 번째는 뭐냐면요. 앞으로 이제 기준금리가 상승하게 되면 소파이의 주가가 탄력을 받을 것이다. 라고 지금 얘기하고 있습니다. 이 점은 왜냐면요. 소파이의 가장 커다란 매출은 지금 대출에서 나오고 있습니다. 따라서 대출에는 이자율이 굉장히 중요하죠. 기준금리가 올라간다면 소파이의 대출에서 들어오는 매출이 상승할 가능성이 높다는 것이 지금 투자의 탑픽으로 올라갈 수 있는 하나의 계기가 된다. 이렇게 보시면 될 것 같고요. 로빈후드 같은 경우는 크리프터 쪽에 기회가 많다라고 보는 것 같습니다. 아무래도 주식을 거래하는 이런 거래소로 유명한 로빈후드지만 최근 들어서 가상화폐 쪽으로 이동이 굉장히 활발하게 진행되고 있거든요. 거기에 가상화폐를 담을 수 있는 디지털 지갑을 기다리고 있는 웨이팅 리스트도 굉장히 길다고 발표가 된 상황이기 때문에 이쪽에서 추가적인 성장을 기대해 볼 수가 있다. 그리고 이제 규제적인 부분에서 조금 리스크가 줄어들고 있다는 점도 하나의 투자의 논리가 될 수 있고 마지막으로요. 캐시 매니지먼트. 이 얘기는 뭐냐면 계속해서 현금이 많이 들어오고 있는데 이러한 넘쳐나는 현금을 재투자하거나 아니면 잘 관리해서 여기에서도 상업적으로 매출을 추가적으로 발생시킬 수 있는 잠재력을 가지고 있는 주식이 바로 로빈후드다. 이렇게 정리를 하면 될 것 같습니다. 다음은 번스타인이고요. 이번에 보잉을 2022년에 투자해야 되는 가장 좋은 종목이라고 재확인을 해 준 것 같고요. 노스랜드 같은 경우는 인텔을 업그레이드를 해줬습니다. 원래는 보유 의견을 주고 있었는데 매수로 바꿔줬고요. 루프라는 투자 기관에서는 페덱스가 2022년 우리가 투자해야 되는 가장 좋은 탑픽이다라고 치켜 세워주고 있습니다. 파이퍼 샌들러 같은 경우는요. 핀터레스트를 원래 이제 중립을 주고 있었는데 이번에 매수로 다시 올려줬습니다. 핀터레스트를 좋게 보는 이유가 여기 나와 있는데 한때는 90달러까지 거리가 됐던 핀터레스트의 주가가 지금 35까지 떨어졌다. 따라서 너무나 많이 떨어진 거잖아요. 사실 핀터레스트의 투자의 기회는 대부분 다 바뀌지 않았다. 따라서 투자의 논리는 그대로 있는데 주가만 하향 조정됐다는 거죠. 그렇기 때문에 지금 리스크가 많이 줄어든 것으로 생각이 된다. 대표적인 리스크가 만약에 밸류에이션이었는데 밸류에이션이 떨어졌다면 사실 리스크가 줄어들었다고 우리가 좀 단호하게 얘기할 수가 있는 거겠죠. 다음은 웰스파고고요. 이번에 쉐브론을 업그레이드를 했습니다. 원래는 이제 이퀄 웨이시니까 시장하고 같다. 즉 보유 의견을 주고 있었는데 오버 웨이시니까 조금 추가적으로 매수해라. 라고 얘기를 하고 있는 거죠. 다음은 뱅커버 아메리카고요. 화이자에 이번에 업그레이드를 줬다. 원래는 중립이었는데 바이 의견 매수를 주고 있습니다. 미주호라는 투자 기관에서는 테슬라 그리고 리비안에 다시 한번 매수 의견을 재확인해주고 있는데요. 테슬라 같은 경우는 목표 주가를 상향 조정했습니다. 원래는 950을 주고 있었는데 1300으로 굉장히 큰 폭으로 테슬라의 목표 주가를 올려줬고요. 그리고 이제 리비안 같은 경우는 예상하기를 굉장히 강력한 디멘드를 받을 것이다. 올해 들어서 디멘드가 많이 올라갔기 때문에 리비안에 대해서 좋은 의견을 주고 있다고 정리가 가능합니다. 골드만석스는 애플에 대해서 뉴추얼 즉 보유 의견을 그냥 주는 것 같습니다. 중립적인 태도를 바꾸지 않았고요. 제프리즈가 다시 한번 탑픽을 주고 있는데 델타 에어라인이 우리가 2022년에 투자할 가장 좋은 종목이라고 알려주고 있습니다. 자 에보케어 ISI 같은 경우는요. 두 종목을 탑픽으로 골라줬는데 2022년 들어서 우리가 투자해야 될 두 종목은 페이팔 그리고 마스터카드다. 이렇게 정리가 가능할 것 같습니다. 자 앞으로도 애널레의 목소리는요. 계속 업데이트 상황 나올 때마다 정리를 해서 보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다음으로 준비된 기사는요. 오래간만에 팔란티어 관련해서 굉장히 좋은 소식이 떴습니다. 자 팔란티어와 현대 헤비 인더스트리니까 현대 중공업을 얘기하죠. 이 두 기업이 팀업을 한다. 파트너십을 결성한다라는 굉장히 좀 재미있는 소식 그리고 즐거운 소식이 전해지고 있는데요. 자 현대 중공업과 팔란티어 테크놀로지가 콜라보를 한다. 그리고 이들의 콜라보는 목적이 뭐냐면요. 빅데이터 플랫폼을 함께 만들 것으로 기대가 되고 있습니다. 자 누구를 위한 빅데이터 플랫폼이냐면 현대 중공업의 코어 비즈니스를 위한 이런 빅데이터 플랫폼이다라고 나와 있죠. 자 두 기업은요. 이번에 플랜을 가지고 있는데 어떠한 플랜이냐면 조인트 벤처도 함께 만들 것으로 나와 있고요. 이 조인트 벤처를 통해서 빅데이터 솔루션을 만들고 이 빅데이터 솔루션을 통해서 상업화시킬 것이다. 판매를 진행할 것이라고 보시면 되겠죠. 자 계약 조건에 따르면 두 기업이요. 함께 빅데이터 플랫폼을 만들다라고 되어 있고요. 자 그러면서 이제 그룹의 키 어필리에이츠 그러니까 현대 중공업 같은 경우는 함께 일하고 있는 제휴사들이 정말 많을 거 아니에요. 이러한 제휴사들을 위한 빅데이터 플랫폼이라고 보면 될 것 같습니다. 따라서 고객이 이미 확보가 된 상태에서 기술을 이용해서 플랫폼을 만든다라고 보면 되겠죠. 따라서 굉장히 좀 쉽게 쉽게 판매가 가능하지 않을까 기대를 할 수가 있겠습니다. 자 그리고 이렇게 만드는 플랫폼을 사용할 수 있는 부분이 여기 나와 있는데요. 시필딩 즉 조선을 얘기하죠. 조선이라든지 아니면 오피쇼어 엔지니어링은 해상 엔지니어링을 얘기하고요. 에너지 부분 그리고 산업 머신 산업 기계 부분이죠. 자 이러한 그 여러가지 부분에서 활용할 수 있는 빅데이터 플랫폼이 만들어질 거라고 기대할 수가 있을 것 같습니다. 자 현대 중공업 같은 경우는 그들이 가지고 있는 제휴 프로세스의 전문성을 활용할 수가 있고요. 또한 셀즈의 노하우를 제공을 할 것이다 라고 나와 있죠. 반면 팔렌티어는 그들이 가지고 있는 소프트웨어 우리가 잘 알고 있는 파운더리라는 소프트웨어가 있죠. 이 파운더리 소프트웨어를 제공할 것이고 또한 인력을 제공할 것으로 나와 있습니다. 연구개발팀을 이번에 활용을 해서 두 기업이 함께 플랫폼을 만들어낸다. 빅데이터 플랫폼을 만들고 빅데이터 플랫폼을 활용을 해서 그들이 함께 일하고 있는 제휴사한테 판매를 하면서 수익을 올리는 이러한 계획이 이번에 만들어졌다라고 보면 될 것 같습니다. 자 이렇게 한국의 대표적인 기업 현대 중공업과 팔렌티어 굉장히 좀 혁신적인 기업이 손을 잡았다는 멋진 소식을 여러분들께 전해드릴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자 다음에 함께 살펴볼 기사에도 반가운 이름이 나옵니다. 크라우드 스트라이크이 굉장히 오래간만에 등장을 하는데요. 어제 성장주들이 대체적으로 좋지 않은 추세를 보이면서 5.23% 정도 주가가 하락을 했습니다. 이번 기사의 제목을 보시면 크라우드 스트라이크이 지금 주가가 떨어지고 있다. 뭐뭐에도 불구하고 라고 써 있잖아요. 오픈하이머라는 투자 기관에서 굉장히 좋은 얘기를 해줬음에도 불구하고 떨어지고 있다라는 제목이 나와 있습니다. 자 크라우드 스트라이크 홀딩즈가 이번에 굉장히 좀 또 하나의 러프데이 굉장히 좋지 않은 어려운 날을 겪고 있는데요. 여기 나와 있는 것처럼 이번에 오픈하이머의 그 애널리스트인 이따위 키드론이 굉장히 좋은 평가를 해줬음에도 불구하고 주가가 좋지 않은 방향으로 향하고 있다. 이해가 가능합니다. 자 마켓이 오픈하기 전에 시장이 열리기 전에 이 키드론이라는 전문가는요. 크라우드 스트라이크에 대해서 어떤 얘기를 해줬냐면 탑픽으로 결정을 했다. 따라서 2022년에 가장 좋아 보이는 종목 중에 하나가 크라우드 스트라이라고 치켜 세워줬다고 합니다. 그러면서 이제 아웃포폼 레이팅 매수 의견을 그대로 유지를 했고요. 또한 타깃 프라이스가 나와 있는데 300달러가 나와 있거든요. 지금 현재 크라우드 스트라이크의 주가가 179달러입니다. 따라서 만약에 300까지 올라간다면 300 나누기 179잖아요. 그렇게 되면 무려 67.6% 거의 68% 정도 지금 현재 주가에서 주가가 달려나갈 가능성이 있다라고 우리가 희망적인 메시지를 보낼 수가 있는 거죠. 자 키드론이 얘기하기를 크라우드 스트라이크를 이렇게 좋게 보는 이유는 뭐냐면 고객들로부터 베네핏을 받을 것이다. 왜냐하면 지금 많은 기업들이 콘솔리데이트 하고 싶어한다. 콘솔리데이트는 이제 강화하거나 통합한다는 얘기거든요. 많은 기업들이 이제 사이버 시큐리티에 대한 관심이 높아지기 때문에 이쪽 서비스를 통합해서 제공하는 이런 기업들을 찾아가고 있습니다. 그런데 크라우드 스트라이크 같은 경우는 그러한 플랫폼을 제공을 할 수 있는 기업이라는 거죠. 왜냐하면 그들이 커버하고 있는 곳이 어떤 부분이 있냐면 엔드포인트라는 것은 이제 단말기 같은 걸 얘기하거든요. 모바일폰이라든지 아니면 기업의 서버라든지 랩탑이라든지 아니면 데스크탑이라든지 이러한 모든 단말기를 처리해 줄 수 있는 이러한 보안 기능을 가지고 있고 그뿐만이 아니라 데이터도 보안을 해 줄 수 있고 마지막으로 아이디까지 시큐리티를 담당하는 이러한 다양한 기능을 제공하는 플랫폼이 바로 크라우드 스트라이크이기 때문에 굉장히 좀 좋은 추세를 보일 것이라고 전망을 하고 있습니다. 아무쪼록 크라우드 스트라이크이 이 전문가의 말처럼 앞으로 300달러까지 꾸준히 올라갈 수 있는 그런 모습을 보이기를 기대하면서 이번 기사를 읽어봤습니다. 자 다음에 함께 읽어볼 기사는 퀄컴에 관련된 소식입니다. 퀄컴은 CEO가 바뀐 지 얼마 되지 않았는데요. 새로운 CEO분께서 굉장히 열심히 기업 홍보를 하거든요. 자 이번에 기사 제목에 나와 있는 것처럼 퀄컴의 CEO가 뭐라고 얘기하냐면 최근 들어서 모든 자동차 메이커들, 자동차 기업들이 직접적인 관계를 형성하고 싶어 한다. 칩 프로바이더라는 것은 반도체 기업들을 얘기하죠. 따라서 자동차 메이커들이 반도체 기업들하고 굉장히 좋은 관계를 구축하기 위해서 직접적인 관계를 구축하기 위해서 많은 노력을 한다. 따라서 반도체 위상이 올라갔다라고 정리를 하면 될 것 같습니다. 구체적인 내용을 한번 읽어보시죠. 자 퀄컴의 CEO인 크리스티아노 아몬이라는 분이 계신데요. 자 이분에 따르면은 디지털 컴포넌트가 늘어나고 있다. 자동차 안에 들어가는 디지털 부품들이 계속해서 많이 늘어나고 있잖아요. 자 이러한 현상 때문에 타이튼이 되고 있다. 관계가 강화되고 있다라고 이해하면 될 것 같습니다. 자동차 기업들과 반도체 기업들과의 관계가 굉장히 좀 단단해지고 있다. 이렇게 이해가 가능하고요. 자 이러한 트렌드 때문에 아마 퀄컴은 장기적으로 봤을 때 굉장히 많은 혜택을 받을 것이다. 따라서 퀄컴에 투자해라라고 지금 대놓고 얘기를 하는 거죠. 자 에이먼이라는 CEO에 따르면은 어떠한 설명을 해주고 있냐면 강력한 디지털 플랫폼을 갖추게 되면 자동차 메이커들은 자동차 기업들은요. 그들이 가지고 있는 매출의 소스를 다양화시킬 수 있다. 확장시킬 수 있다고 지금 설명을 해주고 있거든요. 왜냐하면 만약에 이렇게 디지털 플랫폼이 발전하게 되면 기존의 자동차 기업들은 원래 자동차를 판매하면서 매출을 올리는 게 전부였잖아요. 그런데 이제는 그렇지 않고 다양한 서비스를 추가하면서 이러한 서비스 쪽에서 매출을 발생시킬 수 있다. 이렇게 말을 해주고 있는 겁니다. 그래서 그가 예측하기로는요. 나중에 이제 시간이 지내고 나면 서비스 매출이 결국은 자동차를 판매해서 만들어내는 프로핏을 이클립스 할 것이다. 이클립스는 뭐냐면요. 일식이라고 부르는 거잖아요. 이렇게 달이 태양을 가리는 거죠. 따라서 원래 이제 가장 강력한 매출 대부분의 매출은 사실 자동차 판매에서 오는 거였는데 이 매출을 무색하게 만들 것이다. 서비스 매출이 그만큼 많은 잠재력을 가지고 있다고 이해가 가능한 거죠. 자 그 와중에 퀄컴의 CEO는 뭐라고 얘기해주고 있냐면 굉장히 다이마닉한 그로스 성장의 그 동력이 지금 발견되고 있는데 어느 쪽에서 그러냐면 PC 쪽에서도 굉장히 좀 성장이 가속화될 가능성이 높다라고 얘기합니다. 자 그 이유를 좀 얘기를 설명을 들어보면요. 컨수머들 우리와 같은 소비자들이 굉장히 좀 많은 디멘드를 하고 있다. 펑션을 늘려달라고 디멘드를 한다는 겁니다. 그 얘기가 뭐냐면 랩탑을 예전에는 그냥 문서 작업을 하기 위해서 아니면 이메일을 보내기 위해서 뭐 이러한 작업을 위해서 쓰던 것이 랩탑이었는데 이제는 다양한 기능을 위해서 사용하는 것이 랩탑 컴퓨터가 됐다. 이렇게 얘기를 하는 거죠. 자 여기 보시는 것처럼 많은 일이 지금 완전히 바뀌고 있다. PC를 통해서 하는 일들이 많이 바뀌었다는 겁니다. 현재 넘버원 유즈 그러니까 우리가 PC를 가지고 하는 가장 커다란 기능이 뭐냐면요. 커뮤니케이션이라고 얘기하고 있습니다. 뭐 예를 들어서 줌을 통해서 미팅을 한다거나 화상 채팅을 한다거나 그리고 지금 여러분과 제가 유튜브를 통해서 만나고 있는 것도 결국은 의사소통이잖아요. 이렇게 스트리밍 서비스를 이용한다거나 PC가 예전에는 없었던 기능이 계속해서 강화되고 있다고 우리가 이해를 해볼 수가 있겠죠. 거기에 최근 들어서 인공지능이라든지 게임 쪽이 많이 발전이 되기 때문에 굉장히 강력한 반도체 칩이 필요할 수밖에 없다. 따라서 PC의 성능이 가면 갈수록 굉장히 중요한 이러한 트렌드에 접어들고 있다는 거죠. 우리가 지금 스트리밍 서비스를 이용할 때도 그렇고 게임을 이용할 때도 그렇고 나중에 인공지능이 활약을 할 때도 그렇고 PC가 고사양이 굉장히 많이 요구되는 이러한 시대가 도래를 하고 있다. 따라서 그러한 추세를 감안해 볼 때 이러한 칩을 만들어내는 퀄컴에 투자하는 것이 여러분들의 수익률을 높여줄 거라고 지금 퀄컴의 CEO가 설명을 해주고 있습니다. 앞에서 소개해드린 그 애널레 목소리에 잠깐 등장했던 기업인데요. 핀터리스트에 대해서 파이퍼 샌들러가 굉장히 좋은 긍정적인 평가를 해주고 있습니다. 조금만 더 자세히 살펴보면 좋을 것 같아서 이 기사를 발견을 해봤는데요. 애널레스트의 이름은 토마스 챔피언입니다. 굉장히 좀 이름이 재밌네요. 이 챔피언에 따르면 핀터리스트를 업그레이드했다. 원래는 이제 중립의 의견을 주고 있었는데 매수 의견으로 바꿨다는 거죠. 그러면서 이제 어떠한 논리를 피력하고 있냐면 유저 그로스에 대해서 상당히 많은 걱정이 있었다. 따라서 사용자가 증가하지 않는 것이 가장 커다란 문제였죠. 그런데 그게 문제인 것은 확실하지만 너무나 좀 지나치게 갔다. 주가가 너무 빠졌다는 겁니다. 보시는 것처럼 연속적으로 유저가 감소했던 것은 사실이다라고 얘기하죠. 즉 지난 2분기 그리고 3분기 연속으로 유저가 감소를 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좋게 보는 이유는 뭐냐면 2022년에 들어서는 아무래도 2021년과 비교를 하기 때문에 상대적으로 좀 유리하다는 거죠. 앞으로는 이제 어닝 실적을 발표할 때 작년하고 비교를 하니까 2021년에는 좋지 않은 모습이 있었기 때문에 유리한 윗장이 있다. 이렇게 얘기를 하는 거고요. 또 하나의 이유가 있는데 우리가 먼슬리 액티브 유저 매달 매달 사용을 하는 이런 액티브한 유저의 수를 계산을 할 때 똑같이 계산하면 안 된다는 주장을 하고 있습니다. 이게 뭐냐면 지금 숫자가 줄은 부분은요. 논 모바일 유저라고 합니다. 이 얘기는 뭐냐면 우리 같이 이제 컴퓨터를 이용해서 핀터레스트를 이용하는 사람들이 있을 거고 아니면 모바일 폰을 이용해서 핀터레스트에 접속을 하는 사람들이 있을 텐데 사용자 수가 줄은 것은요. 모바일을 이용하지 않는 사람들의 숫자가 줄었다고 합니다. 그리고 이제 실제적으로 모바일 폰을 이용해서 핀터레스트에 접속을 하는 이러한 유저들을 봤을 때는 오히려 2분기, 3분기 동안 유저의 수가 증가를 했다고 나와 있죠. 줄지 않고요. 그런데 사실 매출의 대부분을 차지하는 것은 모바일 유저라고 합니다. 컴퓨터 유저가 아니고요. 따라서 이 부분의 성장이 지속되고 있다는 것은 긍정적인 신호로 우리가 해석을 해도 좋다는 거죠. 자 그리고 또한 이야기를 하기를 주가가 너무나 빠졌다. 지난 1년 동안 50% 정도 주가가 하락을 했는데요. 지금 에브노말리 취비니까 좀 말도 안 되게 많이 떨어져 있다고 얘기를 하는 거죠. 자 구체적인 숫자가 나오는데요. 2023년에 우리가 기대할 수 있는 세일즈, 매출에 비해서 엔터프라이즈 밸류가 어느 정도 올라가 있는지 멀티프를 계산해 보니까요. 지금 한 6배도 안 되는 그런 상황이라고 합니다. 여기 나와 있는 엔터프라이즈 밸류는 시가총액과 비슷한 개념이긴 한데요. 시가총액에서 현금을 제외하고 그 다음에 부채를 넣는 거거든요. 그런데 많은 차이는 보통 없습니다. 따라서 PS레이셔가 비슷하다라고 생각하시면 되는데 보통 2019년 이후에 핀터레스트 같은 경우는 EV 세일즈 멀티플이 보통 10배 정도가 되는 것이 평균적인 수치였는데 지금 6배 이하로 떨어져 있다. 따라서 멀티플이 반토막 났다라고 우리가 이해할 수가 있는 거죠. 따라서 그러한 의미에서 앞으로 주가가 반등할 가능성이 높다라고 평가를 하는 것 같습니다. 파이퍼 샌드러 같은 경우는 프라이스 타겟을 낮추긴 했습니다. 원래는 58달러를 주고 있었는데 이번에 53으로 감소를 시켰는데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만약에 1년 내에 핀터레스트가 53달러까지 반등을 한다면 지금 현재 주가에서 60% 이상 올라갈 수 있는 여지가 남아 있다. 이렇게 정리를 해볼 수가 있습니다. 핀터레스트에 투자하고 계신 분들께서는 조금만 더 힘을 내시면 좋은 날이 오지 않을까 기대를 하고 있습니다. 다음으로 함께 읽어볼 기사에는 짐 크레이머가 나오는데요. 이번에는 2022년 들어서 우리가 투자해야 하는 종목의 리스트를 짐 크레이머가 알려주고 있습니다. 많은 종목을 추천하지는 않고요. 단 4종목을 추천하고 있는데 어떠한 종목들에 우리가 투자를 해야 할지 그의 목소리를 들어보도록 하겠습니다. CNBC의 짐 크레이머가 수요일 날 얘기를 해주고 있는데요. 그가 생각할 때 가장 좋은 주식이라고 생각되는 2022년 들어서 좋은 수익을 안겨줄 수 있는 4개의 탑픽을 우리한테 공유를 해주고 있습니다. 짐 크레이머 같은 경우는 반복적으로 강조를 해왔다. 2022년에 우리가 좋은 수익률을 얻기 위해서는 어떠한 주식에 투자를 해야 되냐면 일단 첫 번째로 프로피터블 즉 수익이 나는 적자 기업에 투자하지 않고 흑자 기업을 찾아서 수익률이 좋은 그런 기업들에 투자를 해야 된다고 주장을 해왔고요. 두 번째로 텐저블 프로덕트를 만드는 그런 기업에 투자를 해라. 텐저블은 뭐냐면요. 눈에 보이거나 만질 수 있는 유형적인 자산을 얘기합니다. 따라서 소프트웨어라든지 눈에 보이지 않는 서비스를 제공하는 이러한 기업에 투자하는 것보다는 눈에 보이는 제품을 생산하는 이러한 제조업 같은데 투자를 하면 좋겠다라고 얘기를 하는 것 같죠. 자 어떠한 종목들이 그가 추천하는 4개의 종목인지 한번 보시죠. 첫 번째 추천되는 종목은 쉐브론입니다. 티커네임은 CVX고요. 굉장히 좀 많은 전문가들이 투자하는 종목 중에 하나죠. 두 번째는 엘리릴리입니다. LLY가 티커네임. 세 번째는 허니웰입니다. 대표적인 산업제죠. HON이 티커네임이고요. 마지막으로 바우시 헬스는요. BHC 건강관련된 종목이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자 이렇게 4종목이 지금 짐크라이머가 보기에는 2022년에 건강한 수익률을 안겨줄 수 있는 탑픽이다. 이렇게 정리를 하면 좋을 것 같습니다. 아무래도 투자자 사이에서 굉장히 추천하는 종목이 다양하잖아요. 따라서 우리가 할 일은 뭐냐면 이러한 종목들을 그대로 투자하는 것이 아니라 아 이렇게 짐크라이머가 좋게 생각하는 주식이 있다면 여기에 대해서 추가적인 정보를 살펴보고 우리 나름대로 평가를 해보는 것이 중요하다고 생각합니다. 자 오늘 2부 방송도 마무리할 시간이 됐습니다. 오늘도 오미주님과 함께 준비한 비디오 클립을 소개 드릴 텐데요. 이번 비디오 클립에 등장하는 전문가는 오미주의 첫 번째로 등장하시는 참신한 인물입니다. 보시는 것처럼 굉장히 미인이신데 말씀을 굉장히 조리있게 잘 하시는 것 같습니다. 자 이 전문가는 2022년 주식시장의 향방을 어떻게 예상하고 있는지 그의 의견을 직접 한번 들어보시고요. 그리고 만약에 우리가 이 시장의 전망을 이해한다면 어떠한 종목이 가장 그중에서 좋은 수익률을 만들 수 있는지 그 부분에 대해서도 잠깐 언급이 나오기 때문에 시장의 전망 그리고 추천 종목까지 우리가 살펴볼 수 있는 좋은 기회가 될 것 같습니다. 자 오늘 방송도 마지막까지 함께 해주신 모든 분들께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주식시장이 굉장히 좀 많이 흔들리고 있습니다. 여러분의 마음까지도 이렇게 흔들리지 말았으면 좋겠다라는 간절한 바람을 가지고 오늘 방송을 진행했습니다. 자 내일도 따끈따끈한 소식 가지고 다시 인사드리겠습니다. 우리 모두가 미국 주식 투자로 은퇴하는 그날까지 다 함께 화이팅입니다. 행복한 하루 되세요. 감사합니다. But our next guest says it is time to lower those great expectations and position your portfolio accordingly. Let's bring in Kristen Bitterly, Citi Global Wealth Investments in North America head. And Kristen, you lay it out pretty clearly here to say this is not going to be a repeat of 2021 or 2020. What do those real expectations look like in the year ahead? So I think the thing that we have to start with, though, is what exactly happened in 2021. 2021 was a spectacular year. You're talking about close to 30% returns in U.S. equities. The highest peak to trough drawdown that we saw throughout the entire year was about 5.2%. In an average year, we see a couple of those, and I think the highest daily drawdown was just a little over 2%. So we saw spectacular returns. We saw very low volatility overall. And about a third of the trading days, we had the market hitting all-time highs. To put that into context, that's more than the entire decade of the 1970s or the 2000s. So 2021 really set the stage for a very, very strong year. 2022, we are still constructive on markets. We believe that the expansion is going to continue, but it's simply not going to be as easy. We're going to see, instead of profitability growth at 45%, we're going to see it in the ballpark of 7% to 8%. That's still strong. We are still seeing earnings growth, but it's just going to feel very different than what we've experienced over the past year or even two years, for that matter. And Kristen, I guess when we talk about themes for 2022 beyond, I guess, the macro ones and digging into what the best plays are going to be, I mean, how do you see maybe this shift away from the leaders last year into this new normal of who might lead the way this year? This is really important because I think when we started the year at 2021, there was a lot of discussion around kind of COVID winners, COVID losers, playing a mean reversion trade or a snapback trade. That's no longer going to dominate markets in our opinion. And so where we've been shifting our portfolios and really making some changes is into long-term leaders. It may not sound that exciting, but we're leaning into quality. And so where we want to be, it isn't a sector play. It's not a value over growth. It's basically companies with strong balance sheets who have been consistently growing their earnings. They have strong free cash flow generation and have been growing their dividends as well. And there's representation across all sectors there. And ironically, from both a valuation standpoint, as well as a relative entry point compared to the rest of the market, these types of companies have lagged anywhere from about 15 percent in the U.S. market to north of 20 percent in the global equities market. So that's an area given this point in the cycle where we're investing. So, Kristen, that seems to go against what we've heard from so many guests who've said, look, it's time to rotate out of these high growth names because interest rate hikes are going to hurt them. You're saying that you have to be a little more selective, but this doesn't mean a complete rotation. Exactly. So you have to be more selective and you have to there's going to be a differentiation between winners and losers. So something that was dominating the headlines earlier this week is you look at the market cap that Tesla added. Right. So the one hundred and sixty billion dollars that is basically larger than most the average market cap of your average financial company. Right. And so the question really becomes when you're looking at those those companies that show an outsized percentage of market cap, they're in that position for the most part because earnings have justified that. So where we see that balance of earnings actually justifying the representation and a really interesting stat is at the beginning of twenty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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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one, when we were looking at those forward P.E. ratios in the S&P 500, it was trading around twenty three times earnings. Now it's actually trading. It started this year at twenty one times earnings from a relative valuation standpoint. We're actually at a better level because we've seen that record profitability. So the thing to keep an eye on, especially as we're going to get into Q4 earnings, we've heard this from management teams. How is inflation impacting? How is rising rates? How are some of these supply chain disruptions? But those companies that have come in that are prepared and really shored up their balance sheet, they're going to be in a position to continue earnings growth going forward. How are we doing better going forward? . 다음 영상에서 만나요.